정인 이렇게 너무 순수하다고 이게 정인이 매력이죠 왜 그렇게 보셔요? 아뇨 하긴 사람마다 보는 일이 다르니깐요 매력 내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안 만나 만약 언젠가 할 수 없는 일을 맞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때 널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운 상태겠지.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 알았으니까. 그럼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. 사랑받는 게 좋았어. 이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야. 내가 이런 멍청이를 좋아할 것 같아? 멍청이? 너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? 있어도 너한테 말 안 해. 너도 똑같아. 현세한테 미련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. 나 동자식. 야. 너 그때 무슨 짓이야? 나도 오빠한테 뭔가 처음이고 싶어. 그럼 나 기다려줄 거야. 오빠는 날 날이긴 하지만 좋은 사람이야. 다시 만나면 어쩔 건데? 어? 다시 만나면 어쩔 거냐고. 오빠는 내가 그러던 말던 상관없잖아. 너 혼자 도로 못 받겠더라. 그리고 그날 이후 어디에 가나 서정이는 있던데. 보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쫓아다녔나 보다. 성인아. 넌 내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불편해? 난 이렇게 네 옆에 있으면 편한데. 난 친구고. 정인이 너한테 뭐야? 정인이 너한테 뭐야? 근데 왜 넌 내가 먹고 싶어서 쳐다봤다고 생각해? 아니야? 그래 아니야. 그럼? 네가 뭔지도 걱정해봤어. 그래서 정했어? 네. 서정인. 난 싫어. 난 서정인이 좋다니까. 난 싫다니까. 난 서정인이 좋은데. 이런 나라도 돼? 이런 나라도 돼? 이런 나라도. 서정인 좋아해도 되냐고. 동아.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너무 못 알아봐서 뻥이 안 해. 안녕하십니까. ? 암아. 암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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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